우리나라는 언젠가 독도를 빼앗길 겁니다. 이제는 열몇 분 남짓 생존에 계신 위안부 할머님들도 곧 잊혀지겠죠. 그리고 몇 년 후면 일본의 그 치졸하고 더러운 행위도 이 세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새채널 딥시 라이브입니다. 최근 위안부는 매춘부다라는 논문으로 세계 최고 명문대학교 하버드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존 마크 렌디어가 개소리를 시전했죠. 근데 여러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사실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들께 수억 수십억을 지원해 주면서 위안부는 사실 매춘부다. 인정해달라. 혹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른 척해달라. 라고 했을 때 꺼져있게 XXX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과일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일본은 국제 로비 자금으로 연간 1조 원이 넘는 돈을 전세계에 뿌리고 있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전략 홍보 예산이라는 이름하에 친일파, 지일파를 열심히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토와 주권, 역사 문제 대응을 위해 일본 국내외 싱크탱크 지원 예산으로 약 660억 원을 쏟아넣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우리나라 예산의 10배가 넘는 수치죠. 공공외교 예산도 우리나라는 약 160억 원으로 일본의 8천억 원에 비하면 약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도대체 왜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위안부 사건을 덮는데 쓸까요? 아니 사과 한마디면 될 일을 수십년간 수조원을 쓰면서 이 지랄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본은 위안부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지우고 부정하는데 연간 1조 원이 넘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 가치는 뭘까요? 그 가치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독도와 위안부라는 문제를 외교전이라는 명목하에 대한민국의 과거를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하고 판별하고 그것을 전세계에 공론화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일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세계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결국 우리는 일본에게 다시금 삼켜지고 유린당하게 될 겁니다. 연간 1조? 대한민국을 먹는데 연간 1조가 돈이겠습니까? 껌값이죠. 일본이 바보라서 약 1500년 전 512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해경 해군이 지키고 있는 독도를 괜히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멍청해서 위안부 사건을 부정하고 조작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때려박으면서 램지어 같은 국외 친밀파를 양성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승산이 있는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는 철저하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이해관계를 결속시키는 건 무엇보다 돈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언젠가 독도를 빼앗길 겁니다. 이제는 열몇 분 남짓 생존에 계신 위안부 할머님들도 곧 잊혀지겠죠. 그리고 몇 년 후면 일본의 그 치졸하고 더러운 행위도 이 세상에 기억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램지어 교수 덕분에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고 분노할 수 있게 되었죠. 그것도 전세계적으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램지어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일본의 지능형 안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백연전 3월 1일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을 전세계에 알렸고 결국에는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나라를 물려받아 지키고 살아오고 있죠.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지쳐서 나 자신조차 감당하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일,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일까지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건 정말 가혹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신치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저 외면하고 모른 채 살아간다면 이번에는 싸워보지도 못한 채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지 모릅니다. 부디 위안부 독도의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국가적 생사에 여탈권이 달린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먼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있어주신 모든 순국선열분들과 우리나라 할머님들과 할아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